일단은 제가 물론 제가 원하는 축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축구가 꼭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저는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감독님 올라오시자마자 세골은 지금도 김유도 선수의 두셈이 있었어요. 이렇게 되면서 이제 5대2가 됐네요. 사실 제가 봤을때 오늘 이 안상이란스 팬들 또 K리그 전체적인 팬들이 골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즐겁게 보셨을 예상이 되어지고요. 구성 선수가 나와서 감독님 마음이 별로 불필요. 그렇죠. 제가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감독님 감사드리고 올 시즌 안상이란스 저희 정말 많이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성적 내시길 바라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